엄마! 지혁이 니가 여기 왜 온거야? 나야 정원씨 만나러 왔지? 그럼 엄마는 여기 왜 온건데? 몰라서 물어? 너 샵에서 반지 사갔다며?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온거야? 내가 정원씨한테 반지 줄까봐? 그래 니가 걔한테 반지를 왜 줘 응? 안돼 절대 안돼 1년 동안 만나보라고 허락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대체 왜 이래 엄마 엄마 정말 정원씨하고 사이에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거야? 그게 무슨 소리야? 괜찮으세요? 은혜? 아니 어떻게 윤정은이 은혜랑 같지? 설마 은혜를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윤정은이었던거야? 뭐지? 손에 집중해? 어떡해 아 이 감사합니다.